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테이프 ABCD를요. 선분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접 A와 점 C가 겹쳐졌다. 선분 AB가 1cm, 선분 AP는 2cm이고요. 각 CPQ는요. X도라 할 때 단젠트 X도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먼저 주어진 조건을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 일단은 우리 여기 AB의 길이가 몇 cm죠? 1cm이기 때문에 여기에 C 아래 길이도 1cm다라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고요.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C의 길이도 몇 cm다? 2cm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접은 각이기 때문에 APQ와 CPQ의 각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 따라서 APQ의 각이 몇 도다? X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사각형의 종이를 접었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하겠죠? 그래서 엇각의 크기까지 같아집니다. 따라서 PQC의 각의 크기도 몇 도다? X도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렇게 하고 봤더니 우리 삼각형 CPQ 한번 보세요. CPQ는요, 밑각의 크기가 X도 X도로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는 QC의 길이도 몇 cm다? 2cm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길이를 알아냈더니 삼각형 CQR 좀 보세요. 자, 삼각형 CQR 보시면은요. 이것은 무슨 삼각형이죠? 그렇죠. 직사각형의 종이를 접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이 몇 도다? 90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CQR 삼각형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보시면 여기가 CQR일 때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1cm고요. 여기 QC의 길이도 2cm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QR의 길이는요. 루트 어떻게 되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높이 제곱한 걸 빼어주시면 얼마다? 루트 3cm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QR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3cm다라는 거 알았어요. 여기가 루트 3이라면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선분 QR의 길이하고 선분 BQ의 길이가 어떨까요? 여러분 같겠지요? 따라서 루트 3cm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조선이 하나 필요해요. 점 Q에서부터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두시면은요. 이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H라고 한번 둬볼게요. 이렇게 H라고 두셨을 때 여기에 있는 각 이 QPH 있지요? 이 각이 X도일 때 이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우리 BQ의 길이가 루트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H의 길이도 얼마일까요? 루트 3cm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HP의 길이는요. 어떻게 구하실 수 있을까요? AP의 길이가 2cm이기 때문에 2- 루트 3cm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 탄젠트 X도의 값을 구할 건데 그림이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가지고 오셔서 크게 한번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직각이다 표시해 주시고 H, B, Q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랬을 때 길이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우리 AB의 길이가 1cm이기 때문에 H, Q의 길이도 얼마다? 이 길이도 1cm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H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2- 루트 3이다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X도, 이 P, 각 P가 X도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우리가 구하려는 아, 단젠트 X도의 값은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단젠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지요? 따라서 어떻게 성분, 성분 PH분의 성분 QH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식을 다시 만들어 보시면 PH의 길이가 얼마지요? 2- 루트 3분의 얼마다? QH가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유리화 하셔서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똑같이 곱해 주시면 얼마나 탄젠트 X도의 값이 얼마나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 플러스 루트 3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2 2